ㄷㄷ 엘맘하라~! 자, 스캔 뒤로 물러나? 흠 신녀기 아직 도망치지 말라고, 조급히 할 것 없어 10. 10. 10. 11. 어떨지 10. 10. 10. ㄷㄷ ㄷㄷ 히힛! ㄷㄷ ㄷㄷ 전기 맛 좀 볼네? 아프다지 울지마 약을 먹어야지 좀 갈수록 몸에 좋은 내가 쓴 것 같다 덤벼! 작업 시작! 흐흫 흐흫 흐흫